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로 뵙게 됐습니다. 6월달에는 저는 강의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또 열심히 강의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 저는 3월달, 4월달, 5월달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그렇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까지 하면 더 많은 강의들을 하고 주말에도 특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이 올리지 못했고 또 책도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서 6월달에는 아예 그냥 강의를 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팁들, 사이트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킹이나 아니면 IT 보안 쪽으로 데이터 분석, 악성 코드 분석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비교를 할게요. 제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유뎀이라는 사이트,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유뎀이라는 사이트인데 유뎀이라는 사이트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T 보안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유뎀인, 보안뿐만 아니고 IT 기술을 하고 있는 모든 개발자분들이 예전부터 이제 유뎀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러닝, 러닝주가 관련된 사이트들 몇 군데 있었는데 유뎀이므로 요즘 많이 통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온라인 강의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벤치바킹을 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나 이렇게 어떻게 녹화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는 게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해킹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뭐 이렇게 강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엔 또 국내에서 이렇게 제작했던 강의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거 강의는 아직은 유뎀인에다가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물론 유뎀인 쪽으로 올리면은 좀 더 많이 팔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강의들은 거의 다 이제 인프론 아니면 이제 구름 아이디 이런 국내 플랫폼들 쪽에 올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외국보다는 우리 국내 플랫폼들이 더 잘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뎀이 같은 경우에도 해킹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이 도저히 제가 팔 수 없는 가격들에 제가 이 가격으로는 솔직히 판매가 안 돼요. 저희 거는요. 운영이 안 되죠. 운영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장점은 우선은 이렇게 할인 기간 동안은 평생 거의 할인이에요. 할인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영어죠. 다 영어이고 또 가끔씩은 영어권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도 저도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시어는 되게 잘하고 갑자기 제가 알고 있던 팁들이 조금 조금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어려운 거, 읽기도 어려운 그 영어를 또 말 그렇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뭐 자막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자막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들을 만약 보시기 원한다면은 우선은 한국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어떤 팁들을, 최신 동향들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강의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중에서도 몇 개 강의 이외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명령어만 입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강의들밖에 없어요. 저도 많은 강의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유대미에서도 여러 강의들을 결제해가지고 몇 개를 보다가 지금은 이쪽 거를 보지는 않고요. 이제 패컷이라는 이 사이트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거는 유대미하고는 달리 이제 원래는 이북 사이트로 처음에는 유명한 사이트죠. 그래서 이 해킹 보안 쪽에 관련된 것들이 국내에서도 여기서 나온 책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이콘 출판사 쪽에서 이거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에이콘 출판사에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판권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에이콘 출판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찾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전자책들을 전자책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번역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 다 최근에 나오는 책들이 여기 패컷 쪽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 거의 한 4,50%로 저희됩니다. 4,50%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보고 싶은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면은 먼저 그 책부터 저는 좀 보라고 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영어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래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이해를 잘 하신다면은 물론 이제 원서를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 사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 이북뿐만 아니고 비디오 쪽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들도 최근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라와져 있는 많은 온라인 강의들이 여기에서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저자들이 거의 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패컷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게 온라인 그 유대미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가 아니고 이제 그 할인가로 해가지고 뭐 10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패컷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얼마였죠? 한 15만원? 15만원인가 10몇만원? 15만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은 모든 책과 그 다음에 모든 비디오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지하철이나 아니면 잠깐 대기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집에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보는 봅니다. 굉장히 좋은 과정,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 두 권 그 정도 선택해가지고 그냥 쭉 봐요. 모든 영어를 다 봐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IT 책들 같은 경우는 소스코드하고 이제 그림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강의하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도 수집해야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반면놈들이 생겨야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실습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거 혹시나 제가 빼먹은 것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 여기에 있는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빠르게 어떤 동향들을 파악하고 좋은 실습 과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점은 역시나 영어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어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 강의도 올라와 있는 인프론이죠.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인프론 쪽이 IT 강의로는 뭐 전체 IT 강의로 이게 몇 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인프론이 아직은 작습니다. 사실 더 많은 강의들이 있는 사이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멀티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 요즘 이렇게 큰 교육 선테어들 중에서도 온라인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현재 그렇게 많은 편들은 아니다. 특히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나 휴넷 같은 경우에는 국내 1, 2일을 하고 있는 그런 유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몇만 개예요. 거기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 IT 강의들은 인프론이 제일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무료 강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져 있고 유대미와 같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강의들 그런 노하우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강의들도 많이 올라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과 달리 정말로 많은 저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사분들이 많이 온라인 강의 쪽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보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보안 프로젝트로 검색하면 저희 강의들이 나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국내에서는 제일 이런 강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들의 기술들을 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빨리 이것들을 한골화 시키고 강사들 저희 정서에 맞게 개발을 하는 것들이 제 업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저희 강사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맡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IT 보안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그 안에다가 IT적인 요소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고 IT 이외에도 지금 한 30개 정도 감옥들을 기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것들을 하나씩 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무료 교육도 공개를 할 것이고 유리 교육도 그렇게 만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3개 사이트, 요거 3개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IT 보안 쪽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컨텐츠 상으로서는요.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기 과정들 모의에킹 실무 과정 같은 거나 통합노거분석 아니면은 포렌직 침회사고 그런 장기 과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모의에킹 과정 같은 경우는 약 한 1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달 동안 그냥 풀로 계속 들을 수 있는 공조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면 그렇게 들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IT나 뭐 이렇게 보안이나 해킹 같은 거 공부하기에 뭐 컨텐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넘쳐요. 대체 이거를 어떤 거를 공부해야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럼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자기 개발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